대학교 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게 됐어요.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호주같이 이렇게 열대바다에서 다이빙 강사로서 일을 하면 정말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. 저는 호주 가기 전부터 호주 케언즈에 있는 딥시 다이버스텐이라는 회사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. 회사에 컨택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정보를 많이 구했는데요. 그것들 바탕으로 한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저는 거기서 기회를 잡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딥시 다이버스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.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면 이게 언젠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고요. 그 속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.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. 또 그리고 그 속에서